HLB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7일 추석 연휴에도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저한테 얻어지는 수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주주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이런 걱정과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 지금 저번 주장에서 조금의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밑꼬리를 달고 우리 지지 구간에서 잘 지지해주면서 지금 잘 마감만 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치고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만 따지면 됩니다. 지금 삼각수령 패턴에 나왔습니다. 주주 여러분 못 믿으면 이 삼각수령이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다가 결국에는 좁아지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삼각수령 패턴이 나왔는데요. 조금만 더 따지시면 됩니다. 자 우리 9월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죠. 우리 FDA 재심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발표도 있는데요. 우리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우리가 이번에 50bp 50bp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 추석 연휴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상승할 수 있는 거 이거 드셔야죠. 우리 이거 드시려고 지금까지 저점에서 매소를 해놓고 계속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이 FDA 심사도 이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 과거에 어떻게 됐죠. 주가 FDA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간에서 제가 또 3분의 1에서 전략 매도까지 제가 매도 문자 전송해 드리면서 우리 일단은 일단은 우리 매도해놓고 기다리자 3분의 1 정도 매도해놓고 3분의 1만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대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이렇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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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매도해야 될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 어? 좀 하락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왔는데 거의 뭐 이때보다 반토방에 나섰죠.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도 우리는 매수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손절치고 거의 뭐 패닉살로 난리가 갔습니다. 손실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커녕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FDA 우리 FDA의 기대감으로 만약에 상승을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급증이 나와줬을 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분할 매도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시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 FDA 말고 아까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그렇죠. 이 금리 인하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닌데 금리 인하의 이유는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도 사람이 아프면 아파요. 아파서 만약에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자마자 우라차차 하고 벌어놨습니까? 아니죠. 서서히 서서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이 국가가 아파서 금리 인하라는 이런 약을 처방하게 된다면 바로 이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행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라는 게 흐름에도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고 내려가기만 하지도 않는데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하락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비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대행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점에서의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상승했을 때 이 고점도 신호도 파악을 해서 이 부담매드를 통해서 그 수익 금으로 다시 한번 하락 조정할 때 이 매도한 만큼 다시 매수하는 이런 식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저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정 반복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헷갈리시고 대신에 명확한 이 매수에 대한 기준과 이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내동매매 하시면서 손실 만나실 거예요? 그쵸? 남들과 반대로 매매를 하시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대행정의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나는 또 내동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다. 하신다면 황단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674-9671로 우리 HLB에 간단하게 H라고 영어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 장 전과 장 중에 다뤄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H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HLB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 소요가 걸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소요 우리는 이 시간에서의 우리 기회 비용을 풀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세력조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인데요. 매수 기간은 9월 20일 금요일까지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2거래일 안에 무조건 매수를 완료하셔야 이만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바쁜 직장인과 자영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조 급등전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님들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나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제가 저번주에 드렸던 종목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텔레그램방에 있으신 분들을 먼저 제가 이제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라이브 방송 했던 거 간단하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보를 정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엄청난 세력주를 제가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우리 주님들 우리 텔레그램방에 계신 우리 주님들에게만 전달해 드리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우리 주님들 이미 제 방송을 제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꼭 매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하고 나서 저점신호가 나왔습니다. 저점신호가 파악을 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에게도 제가 문자로 전송을 드렸고요. 그 전에 텔레그램방에 계신 우리 주님들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종목입니다.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을 꼭 매수를 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력주 매주마다 세력주 매주마다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세력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 이번 주에는 이 하이트론 꼭 매수를 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치겠죠? 네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들에게 정보를 또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하이트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하이트론 네 하이트론 현재 굉장히 급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언제 라이브 방송을 했죠? 자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들에게 매수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이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네 오연상이나 해주면서 굉장히 상승을 해줬던 세력주인데요. 자 이번에 이 하이트론으로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우리 제자분 제자분께서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9월 10일 날짜로 780만원이던 수익이 9월 13일 날짜로 2,960만원까지 이렇게나 부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제 방에 들어오신지 5개월밖에 안 되신 안 되신 우리 제자분이신데 벌써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저와 함께 4천만원 이상 수익을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3,200만원 정도는 출금을 하셔가지고 생활비나 적금에 쓰고 계시고요. 나머지 800만원으로 다시 한번 저와 수익을 이끌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진득 나이가 좀 많으신 아버님인데 자기가 수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식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간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문자도 보내주시고 커피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이트론뿐만 아니라 셀리드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셀리드와 그리고 컨탑 매트릭스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유한양량이죠. 우리 HLB 주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최초로 FDA가 승인 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유한양량으로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리 제자분들께서 유한양량으로 이렇게 780만원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100만원 유한양량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펩트론으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도 현재 제가 운용하고 있는 방에 들어오신지 벌써 6개월 이상 지나신 아주 우수한 제자분이신데요. 이분도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보시면 3,700만원까지 수익을 늘려갔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상 계속해서 수익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일 20일 금요일 금요일 전까지는 꼭 매수를 완료를 하셔야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상단위에는 개인 번호 010-4674-9671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장 드릴 건데요. 저도 이번에 한 2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우리 주자 여러분들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100만원으로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100만원을 넣으셔서 200만원이나 300만원 이렇게 수익 나오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자신도 만약에 거액으로 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액이신 분들은 제가 또 비중관리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과 매매 기법 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복리식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양해다 드리고 있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인데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뭐 결제해라 뭐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3,200만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 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해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시드머니 처음부터 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 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신호를 파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차 그리고 1년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주류님도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90%가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뇌동매매도 하게 되고 펜익셀에 같이 이끌려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 보면 이런 기회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이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곤 합니다. 그쵸. 더 최악의 상황은 손절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잃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세력들의 개미 털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게 되면서 계좌가 거달라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동안 있으면서 줄이는 시절에 계좌에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같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켈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그리고 매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스켈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도 되고요.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이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류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류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출금을 하시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도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노후관리도 노후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도 노후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에 주민들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AHLB 주주 여러분 지금 구간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다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9월에 있을 이 이벤트들 꼭 다 먹고 나오셔야죠. 그쵸? 우리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익을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많은 시장에서 너무 헷갈리고 나는 혼자서 대행을 잘 못하겠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했으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하겠다. 하신다면 저한테 따로 문자 A지식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로 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점에서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수 타점까지 얼마 얼마 원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매하시는데 정말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오늘 A7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 곧 있으면 내일이면 연휴가 끝나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 만약에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정말 운전 정말 조심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권 별사 강철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철중이었습니다. videos ác lit tul